안녕하세요. 크레이팅 포즈입니다. 컨피아이가 0.3.4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대부분 유저 개선 부분 및 API 노드 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완 2.1 팬텀, 후니안 커스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코드와 노드가 추가되었지만 정상적인 노드가 아니므로 공식 지원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J1 비디오래퍼 또는 후니안 비디오래퍼를 이용하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모델 소식은 없지만 다양한 유저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0.3.36부터 0.3.40의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개인화 개선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캔버스의 배경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설정에서 어피어런스 혹은 한글로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이동하면 캔버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하는 아웃풋 창에서 우클릭하면 바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적인 스타일을 세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컴퓨 UI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작동하는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화면에 글꼴이나 메뉴 스타일을 바꾸려면 CSS라는 설정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로 글자 크기, 색상, 배경, 메뉴 위치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를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컴퓨 UI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화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유저 CSS라는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파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이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화면 개인화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저 CSS를 수정하려면 컴퓨 UI 폴더 안에 유저, 그 다음 뒷볼드 폴더에 들어가 해당 파일을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가능한 내용은 글꼴 크기부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때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의 색상과 모양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텍스트 입력 창이나 컨텍스트 메뉴에서 글꼴 크기를 20픽셀로 고정하도록 설정한 내용입니다. 위에 붙은 임포탄트는 다른 CSS 설정보다 이 값을 우선 적용하라는 의미로 설정이 무시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메뉴의 헌트를 키우는 코드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열리는 메뉴 항목의 글자가 작다고 느껴지실 때 이 값을 조절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드는 메뉴의 색상과 모양을 직접 수정하는 예시입니다. RGB 숫자를 이용해 테두리 색상을 지정하고 버저라디우스로 메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맥트라 필터는 메뉴 뒤쪽 배경을 흐려보이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이 코드는 제가 사용하는 코드인데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컨텍스트 메뉴의 모양만 변경하였습니다. 컨트 사이즈는 노트북에서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지만 시스템마다 해당도가 다르므로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로 적용해 있는데 RGBA는 RGB값과 알파값을 사용하여 색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해식하고 불투명한 검정색을 사용해서 완전히 까맣게 보이기보다는 약간 배경이 비치도록 설정했습니다. 패팅값은 모든 방향의 5픽셀식 여백을 주어 메뉴 항목 간 간격을 넉넉하게 했고 보더라디우스는 메뉴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파일의 예식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세팅에 어퓨런스로 가면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 리스포트를 클릭하면 제이슨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여 임포트를 하면 자신만의 테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스포트에서 저장한 테마 파일에는 주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마 파일 안에 모든 숫자값은 컬러 헥스 코드이며 컬러 헥스 코드는 그림판의 색 편집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6진수로 표시된 이 코드를 복사해서 테마 색상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네임은 테마의 고유 식별자와 테마 이름이므로 리스트에 등록할 이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컬러 내부의 노드 슬롯은 데이터 타이프열 컬러이며 라이트 그래프 베이스와 컴피 베이스는 노드와 메뉴의 컬러와 펀트 컬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적용하면 리스트에 등록되므로 테스트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등록한 테마를 삭제하고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스티치 노드 소식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미지 스티치 노드는 이미지를 이어붙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를 설명드리면 두 개의 이미지를 받게 되어 있고 디렉션으로 이어붙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1은 기준으로 이미지 2로 입력받은 이미지를 이미지 1의 오른쪽, 왼쪽, 위, 아래에 붙일 수 있으며 매치 이미지 사이즈로 이미지 사이즈를 통일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싱 위지는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스페이싱 컬러는 간격의 컬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컨텍스트 API 노드 워크플로우를 보면 응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지 스티치를 이어붙여서 연속된 이미지를 만들고 탐주한 이미지를 기준으로 생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etImageSize 노드 소식입니다. 이 노드는 이전에도 여러 커스템 노드에서 지원되던 기능이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컴픽 코어의 방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아니면 노드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노드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eviewAny노드와 연결해보면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GetImageSize 노드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내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연산을 제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식 치환을 위한 노드 추가 내용입니다. 리젝스는 정규식을 의미하는데 정규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프롬프트를 통일되게 바꾼다거나 과정치가 적용된 프롬프트를 깔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드를 살펴보면 스트링, 리젝스 패턴, 리플레이스가 있는데 스트링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리젝스 패턴은 검색할 단어나 정규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리플레이스는 바꿀 문자를 입력하면 되고 빈 공간을 노드면 삭제가 됩니다. 옵션을 설명드리면 힝스의 인셋스티브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는 옵션입니다. 멀티라인은 여러 라인을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ot-all 옵션은 마침표가 추가된 문자에까지 매칭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ount는 처음부터 몇 개까지 바꿀 것인지를 의미하는데 0으로 설정하면 모든 문자에서 매칭되는 것을 바꿉니다. 1로 설정하면 첫 번째 항목만 바뀌고 그 이상 숫자를 넣으면 처음부터 해당 개수만큼 변경됩니다. 간략하게 리젝스 리플레이스 노드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경우엔 나이나 웹뉴아이에서 작성된 프롬프트를 컴퓨어의 스타일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노블 AI를 의미하는 나이는 웹뉴아이 방식의 프롬프트와 비슷한데 가중치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화면에 보시는 정규칙을 사용하면 짧은 가중치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처럼 작가명이 있는 프롬프트면 리젝스 리플레이스를 하나 더 배치하여 IE 프롬프트를 사용하도록 변경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거된 프롬프트 앞이나 뒤에 원하는 키워딩을 추가하고 싶을 때 테스트 컨캐티네이트 노드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프롬프트 스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칙은 이 노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이브 이미지에 하이라인 프리픽스 부분에 날짜에 해당하는 문자를 입력하면 생성할 때 날짜별로 폴더가 자동 생성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컴퓨어의 내부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과 더블 수성 사항은 평상화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을 개선한 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유저 개선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템플릿 버전이 0.1.25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템플릿에는 제미나이, 오픈 AI의 책, 필럭스의 컨테스트 API 노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또한 1.21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 노드에 새로운 값을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으며 터치 컴파일 노드도 더욱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생성 대기가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대기 중인 프롬프트 처리에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fp8 연산 지원 명령어도 추가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fp8 연산이 가능할 경우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명령줄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AND GFS1151에서 하이터치 업텐션이 기본 활성화되도록 수정되었고 로브 브이랩 명령 옵션을 사용할 경우 GPU가 초기에 로드인 되는 것을 비활성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API 노드를 사용할 경우 GPU가 불필요한 상황인데도 GPU가 로드되는 것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하이드립 모델을 기반으로 심플 튜너로 만든 로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쿠에아의 로라 제작 앱과 달리 최신 모델을 지원하는 로라 제작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버그 수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PI 서버 코드가 최적화되었고 3G 모델 리스트에서 MTL 파일을 제외하여 더 이상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크로마와 베이스 노드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API 노드의 입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신은 되지 않도록 조정되어 불필요한 크리스 차감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16부터 0.3.40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유저 편의 기능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작업 환경을 정비하시거나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튼 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